한 주간의 키워드로 뉴스를 듣는다. 김재훈 기자와 함께하는 키워드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투데이의 김재훈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죠. 김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일 있습니까? 굉장히 활짝 웃으면서 들어오셨습니다. 얼굴 뵈니까 오랜만에 뵈니까 반가워하세요. 카메라 있는 거 보고 반가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참고로 제주투데이의 김재훈 기자와 함께하고 있는 키워드 뉴스는 유튜브로도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죠. 로봇과 윤리입니다. 로봇과 윤리요? 오늘 굉장히 심오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사실 최근 로봇이 이슈가 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관련해서는 이슈가 됐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이재명 후보가 지난달 28일에 한 로봇 관련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로봇 제작 업체들이 만든 로봇을 홍보하는 자리거든요. 기술력도 홍보하고 그런 자리일 텐데 이런저런 시연도 하고 직접 테스트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로봇 업체로서는 이재명 후보가 와서 로봇을 함께 테스트도 하고 그러면 이렇게 언론에 조명을 받을 수 있는 굉장한 주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또 그렇게 됐네요. 보니까 화제가 돼버렸는데 강아지와 같은 형상의 로봇이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강아지를 닮은 로봇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강아지 로봇 밀어도 중심을 잡고 다시 원래 자세를 복원하는 그런 기능을 자랑합니다. 진짜 강아지처럼 이렇게 잘 걸어다녀요. 앞뒤로 그런 기능 자랑하고 그리고 이제 복원 기능 중심 복원 기능 굉장히 뛰어난 걸 자랑했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있기만 해서는 그런 기능 자랑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뭔가 밀어보고 그래야 좀 중심을 잡는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로봇을 시연하는 행사니까 로봇을 대상으로 이런저런 테스트를 합니다. 업체로서는 로봇 기술을 자랑하려는 거겠죠. 언론이 또 몰려들 테니까요. 로봇 기업으로서는 홍보의 기회니까 이재명 후보에게 테스트를 하는 그런 모습을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로봇을 밀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옆으로 그냥 그 로봇의 옆을 툭 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아지를 담은 로봇이 살짝 밀리기만 하고 중심 잃지 않고 잘 서 있었습니다. 중심 제어 능력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대단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장면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이재명 후보가 이 로봇을 이번에는 좀 더 강하게 밀어봤죠. 로봇을 좀 뒤집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로봇을 이렇게 뒤집는 그런 장면까지만 나온 영상들이 퍼지면서 거기까지만 편집된 영상들이 처음에 퍼졌어요. 그러면서 온갖 얘기가 나왔습니다. 로봇을 폭행했다. 로봇을 학대했다. 뭐 그런 얘기들까지 나왔습니다. 요즘 개들이 순환인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보신탕 논란이 나오고 있고 한쪽에서는 개 형상을 한 로봇으로 만들어져서 잘 밀쳐지나 안 밀쳐지나 학대 테스트다 하는 건가요? 어쨌거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로봇이 마치 생명체처럼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생명체처럼요. 강아지처럼 만들어졌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우리 사람들의 특히 감정적인 부분들이 건드러졌다. 그렇게 또 볼 수도 있겠는데요. 로봇에 대한 가해 논란. 그런데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래요? 네. 이전에도 온라인상에서 강아지 로봇을 테스트하는 영상이 꽤 회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해외 사례인데요. 로봇이 중심을 잡고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테스트였습니다. 저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 그 로봇 테스트에서는 좀 더 심했습니다. 그냥 손으로 밀고 뒤집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 타격을 가해도 강아지를 닮은 로봇이 자세를 잘 제어하는지 보기 위해서 로봇을 발로 차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자세를 잘 제어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본 분들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좀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좀 약간 비틀거리는 강아지를 담는 로봇이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니까 좀 이상한 기분이 들었는데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 로봇들이 우리에게 익숙한 생명체 그러니까 강아지를 닮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불편한 느낌은 얻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죠. 자동차 회사들은 자동차 만들기 위해서 어디다 갖다 때려부시기도 하고 갖다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학대 논란은 안 나오는데 유독 이 부분 그러니까 강아지에 대한 개에 대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정서를 좀 건드리는 부분들이 있다. 얘기 같은데 네. 아무래도 그런 데서 오는 감정적인 반응 많았습니다. 로봇이 불쌍하다는 건데요. 로봇 다들 아시다시피 의식도 감정도 없거든요. 그런데 불쌍하다. 이 상황에 대한 인간의 정서적인 반응인 거겠죠. 인간이나 다른 동물 등 생명체 외관을 닮은 로봇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생명체를 바라보는 인간의 시선 여기 담겨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선제적으로 경험을 해버렸는데 앞으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런 분들의 고민을 인류가 해나가긴 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네. 예를 들자면 동물을 대하는 태도와 동물과 거의 똑같은 로봇을 대하는 태도 그 기준이 같아야 하느냐 달라야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고민하게 되는 시점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동물과 거의 똑같은 로봇을 마구 상시적으로 학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네. 그 사람 나중에 진짜 동물에게도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지점 나올 수 있고요. 그러니 어떤 예방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 나올 가능성 없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네요. 동물을 닮은 로봇도 있지만 인간을 닮은 로봇이 있다면 그리고 또 그 로봇에 대한 폭력 행위에 익숙하다면 이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정말 그 부분 많은 우려를 또 사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인간과 닮은 로봇 많은 영화에서 또 묘사되고 있거든요. 감정도 느끼고 자의식도 있는 로봇을 로봇으로 대할 것이냐 인간으로 대할 것이냐 그런 선택적 문제를 다루는 경우 영화에서도 많이 보입니다. 인간을 닮은 로봇 흔히 안드로이드 그렇게도 부르는데요. 이 경우 로봇을 대하는 윤리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간들도 실제로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로봇 같은 경우 전기로 작동하고요. 생명체는 생명체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 결국 근데 인체도 전기로 작동하거든요. 우리 물리... 병원 가가지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너무 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구분을 완벽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또 생각이 되게 됩니다. 얼핏 스타워즈가 현실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인간과 인간을 닮은 로봇으로 어떻게 구분을 지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말이죠. 근데 현실화 가능성을 떠나서 일단 여러 가지 지금 김 기자님이 얘기하신 대로 기술이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니까 현실적인 사유할 거리들을 던져주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SF 영화들이 로봇을 다루고는 있지만 결국은 인간적인 건 대체 뭘까라는 질문을 주로 던져주고 있거든요. 때로는 영화 속 인물들보다 더 인간적인 로봇들도 보이고요. 영화 속에서 인간보다 더 윤리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에 따라서요. 어떤 인간은 로봇보다 덜 인간적인 면모를 또 보이기도 하고요. 영화 인물들이. 로봇을 대하는 인간의 윤리적인 문제. 이 문제는 인간이 인간을 대하는 윤리 문제에 가깝다. 그렇게 또 정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인간이 로봇을 대하는 윤리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이재명 후보의 로봇 학대 사건으로 불거진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기술은 발전해 나가잖아요. 인공지능은 더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고 로봇이 인간을 대하는 윤리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바둑이 좀 져주고요. 알파고 얘기하는 겁니까? 한수도 좀 물러줄 줄 알아야 좀 인간적인 거 아닌가 싶은데 양보하는 미덕이 이렇게 없을까요? 기계한테 인간적인 면을 강조하셨군요. 농담이고요. 로봇의 윤리와 관련해서 아이작 아시모프라는 SF 작가가, 과학소설 작가가 로봇 3원칙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1940년대에 그 같은 제시를 했는데요. 작품 속에서요. 2058년을 배경으로 한 소설에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3개의 원칙 말씀드리면 간단한데요. 첫째,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가하거나 혹은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둘째, 로봇은 첫 번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인간이 내리는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셋째, 로봇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 로봇 자신의 존재를 보호해야 한다. 1940년대에 벌써 이런 게 나왔습니까? 네. 정리하면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되는데 인간의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무엇무엇 하는 한이라는 전제를 붙여서 자기 자신도 로봇 자신도 보호해야 한다. 네네. 이게 1940년대에 나온 소설인데 로봇이라는 용어는 사실 1920년대에 이미 만들었습니다. 100년도 더 전이죠. 카렐 자페드라는 작가가 만들었는데요. 어쨌든 이 로봇과 로봇을 만든 인간관계 속에서 인간을 먼저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로봇 윤리라는 것은 결국 로봇이 정의로운 행동을 하도록 원칙을 부여하는 건데요. 인간에게 정의로운 그런 행동을 하도록 원칙을 부여하는 건데요. 물론 이 세 가지 설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누군가 땅을 파라고 명령을 했는데 인간에게 땅을 단순히 파는 행위, 인간에게 해가 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3원칙에 입각해서 로봇이 땅을 파는데 그런데 이 명령이 그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를 갖고 누군가 명령을 한 걸 수도 있거든요. 누군가의 명령에 따라서는 결국 인간에게 또 해를 끼칠 수도 있다. 제일 원칙을 위배하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3원칙만으로는 이 세 가지 원칙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작 아시모프가 새로운 원칙을 내놓습니다. 또 있어요? 네. 그래서 로봇 0원칙. 그러니까 로봇 0원칙을 내놓는데요. 인류에게 해를 가할 만한 명령을 받거나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인류에게 해가 가해지는 것을 방치해서도 안 된다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로봇에게, 인간에게 해를 가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로봇 학대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명령어를 갖다 준다는 것은? 이쯤 되면 로봇도 참 피곤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로봇도 역시 인간이 처한 윤리적 딜레마 문제를 고스란히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리적 딜레마는 또 뭡니까? 예를 들자면요. 예전에 한참 회자가 됐던 책이죠.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거기에 어떤 윤리, 정의와 관련된 딜레마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달리는 기차가 있습니다. 달리는 기차 타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습니다. 이대로 쭉 달려가면 앞에 공사 중인 사람 5명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레버를 당기면 또 선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는데 선로를 바꾸면 그쪽 선로에는 또 한 사람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을 해야 할 것이냐. 레버를 당겨서 5명을 살릴 것이냐. 아니면 1명을 살리고 5명을 또 희생시킬 것이냐. 굉장히 공리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지적을 받았던 부분인데요. 결국은 어떤 선택의 문제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답하기 쉽지 않은 그런 딜레마 상황입니다. 이걸 로봇이 해야 된다. 네. 이런 딜레마. 아이작 아시모프의 로봇 원칙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공리주의적으로 어떤 그런 선택을, 효율적인 그런 선택을 또 하게 되면 로봇 그런 명령어가 주입되어 있다. 선택은 또 분명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수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그런데 결국 레버를 당기는 것도 레버를 당기지 않는 것도 역시 선택인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하라는 명령어를 인간이 입력해서 로봇이 따르는 게 아니라 자율의지가 있는 로봇이 레버를 당길 것인가 말 것인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로봇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레버를 당기는 행위의 선택과 비선택의 문제 등 답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 로봇도 좀 해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제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어 오셨는데 오늘은 기자로서 출연하신 게 아니라 그 저 뭐랄까요. 강연자로서 출연하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어쨌거나 근데 최근에 좀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인간들의 고민. 현실적으로 좀 겪게 되는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신 거고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요즘 뭐 인간적인 판단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AI 야구 심판을 도입해야 된다. 뭐 AI 판사를 도입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도 좀 많이 있는데. 기자도 마찬가지죠. AI 기자라는 도입 얘기도 있고. 아나운서는 이미 도입됐고. 어쨌거나 근데 그 AI들이 로봇들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그것이 과연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게 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뭐 AI 보고 대장봉이랑 오등봉이랑 이런 거 다 개발하라고 하면 좀 공평하게 될 건가. 자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도록 하죠. 첫 단추 끼운 제주평화대공원입니다.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협의체가 가동됐다는 얘기 어제 들려왔습니다. 네. 서귀포시 대정읍 알뜰의 비행장 일대를 제주평화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첫 단추입니다. 국방부와의 협의인데요. 알뜰의 비행장이 현재 국방부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제주도와의 협약을 통해서 정부가 약속했던 알뜰의 비행장을 제주도가 이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 10년 만에 재개가 됐습니다. 새삼스럽게 다시 한 번 짚자면 알뜰의 비행장에 제주평화대공원을 만들자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또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공약인데도 여태까지 지지부진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 건. 국방부는 제주도 내 공항을 공군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알뜰의 비행장 부지를 양해할 수 있다. 그런 입장을 또 내비쳐 왔거든요. 그러면서 시민사와의 반발을 샀고요. 반발도 샀죠. 네. 알뜰의 비행장 부지를 제주도가 넘겨받는 무상 양여가 아니라 그 부지를 국방부 소유로 두고 제주도가 이용하는 무상 사용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논의가 빠르게 전개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도 양쪽이 조금씩 타협을 하는 모양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죠. 제주도와 국방부가 가칭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기로 합의했고요. 네. 무상 사용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무상 사용을 통한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이 봉계도에 오를지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무상 양여냐 무상 사용이냐 이 부분에 대한 논쟁도 있었는데 사실 무상 양여에 대해서는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제주도에 국방부가 굉장히 거부감을 피력해 왔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무상 양여시 제주도나 공항을 공군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달라. 그렇지 않아도 해군기지 때문에 군사화에 따른 어떤 갈등 제주사회의 갈등 여전한데요. 시민사회의 반발 충분히 예상되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무상 사용이 대안으로 지금 제시되고 지금 추진되는 만큼 국방부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협의에 나서달라 그런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체에서는 어떤 협의를 하게 됩니까? 네. 먼저 사업부지와 무상 사용을 위한 제주특별법과 국유재산특례제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법적인 어떤 문제들을 먼저 해결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된 협의가 필요하고요. 또 알뜰해 비행장 내 농경지 침수 피해 방지 대책 등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협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이 실무협의체를 통해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등 관련 법률 개정 및 시설물 조성계획 등 부지사용 협의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방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면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갈지도 궁금하긴 한데 앞으로 나오는 얘기들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어쨌거나 이 알뜰해 비행장이라는 곳은 우리의 아픈 역사 중에 하나잖아요. 맞습니다. 일제 강제수탈의 대표적인 장소로서 기억이 됐던 곳이고 그것을 전쟁의 아픔과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평화대공원으로 조성하자 이런 논의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꾸준히 제기가 되어왔던 부분이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또 알뜰해 비행장이 일제강점기 당시 유적들이 남아있는 제주 세계평화의 섬으로 일컫는데 제주에서 이 평화를 말할 수 있는 가장 상징적인 그런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제주 평화대공원 많은 도민들이 바라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제주도는 이번 국방부와 면담을 시작으로 해서 신속히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11월 중에 첫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11월 중에 첫 회의를 개최를 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지지부진한 오랜 논의가 이어졌던 주제이기도 했었습니다. 또 국방부에서는 국방부대로 이것을 그냥 내놓기는 또 싫고 그렇죠. 다른 공군기지 부지를 제공해달라는 공군기지 주면 이거 줄게라고 이런 식으로 협상이었기 때문에 전혀 얘기가 안 돼왔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서로 간에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관련해서 도민들에게 좋은 소식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굉장히 심오한 얘기들 많이 나눠봤습니다. 제주투데이의 김재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